기록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실력과 진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의 간섭이시며 나의 요새시야 주 나를 고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상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왕이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왕이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왕이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왕이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가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그가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그가 생명의 불이시여 나의 하나님 왕의 של Chassion 주님의 약속한 성명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바른 땅에 한 길을 내리시네 성령의 한 길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복리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바른 땅에 한 길을 내리시네 성령의 한 길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천달아 우러를 내려 소문이 부서가니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부서가니 가물어 내 바른 땅에 한 길을 내리시네 성령의 한 길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한 길을 부서가니 가물어 내 바른 땅에 한 길을 내리시네 성령의 한 길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한 길을 부서가니 성령의 한 길을 부서가니 성령의 한 길을 부서가니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한 길을 부서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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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고 하니저 늘 감고하니 주 안고 하니저 멀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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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네 미를 잃는 담배를 쫓아다니며 멀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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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네 주 안고 하니저 주 안고 하니저 주 안고 하니저 미를 잃는 담배를 쫓아다니며 시행하네 주 안고 하니저 달려가 달려가 이곳이 안고 하니저 이를 잃는 담배를 쫓아다니며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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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안고 주 안고 하니저 주 안고 하니저 주 안고 하니저 주 안고 하니저 올라가 올라가 고슴이 갓시 위로 나를 뜯어며 주의 영광 노리라 올라가 올라가 고슴이 갓시 주 환보하르자 주 환보하르자 주 환보하르자 주 환보하르자 늘 다 감사드리라 찬양으로 그 물에 들어가 그의 풍전에 들어가라 쉽게 감사드리며 그 길을 성축하시려라 주님의 기쁨 모든게 해! 내게 이만해 난 성님의 맘에서 실천하 주님의 기쁨 내게 이만해 나 깊은 자녀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물에 들어가 그의 풍전에 들어가 쉽게 감사드리며 그 길을 성축하시려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해! 내게 이만해 난 성님의 맘에서 실천하 주님의 기쁨 해! 내게 이만해 나 깊은 자녀들 우리 다시 한번 부려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눈물 많이 흘려도 덤을 없게 못하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신척하여 신척하여 달려서 예수도 만나데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답게 원해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말과 뜻과 행실이 안심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신척하여 달려서 예수도 만나데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균한죄에 빠져서 어지랄이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신척하여 달려서 예수보다 가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믿으면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는 힘이 있고 모짓을 깨달아 여홉삼의 아무리 신척하여 달려서 예수고 난 바랬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반드시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진은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겹지 않으리라 두려워봐라 두려워봐라 나라도 남대하라 낯심하며 실망치 말라 낯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르는 날 서퀴어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서퀴어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리라 두려워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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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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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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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대성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4일, 한반도의 평화와 교회 경신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온 10만 명의 성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세계교회 성장대회에 참석한 65개국, 1,600여 명의 세계교회 주도자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이번 성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잔노회, 유관기관, 형제교회, 영목회와 영선회 등의 깃발이 입장하면서 열방을 향한 성교의지를 담아 십자가를 그리자 성회 분위기는 큰층 보조되었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성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으로와 영과 혼과 육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은혜와 평가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이날 대송회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이분, 교회 갱신과 세계보금을 주제로 진행하면서 개교회 차원을 넘어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모임을 지향했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세계적인 목회자들의 족같은 설교가 울려퍼졌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성령 충만과 한반도 평화,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영부인 등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한국의 평화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해 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명산 조용기 목사님. 이분, 교회 갱신과 세계 고구마 시간. 박수 소리와 환호 속에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환한 미소로 해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다. 예수님을 전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대회 성회는 예전과는 다르게 금식 성회로 진행됐습니다. 10만 성들은 6시간 내내 금식하며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대회장 이영훈 목사와 경기장 트랙에 도열한 교육자와 재직들. 성령 충만과 국가, 민족, 교회를 위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큰 성회를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흥을 꿈꿉니다. 오순절 운동의 성령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마른 뼈에게 생기가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반도의 평화와 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대 성회는 금식하며 불을 지진 성도들의 기도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찬 귀한 성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주관합니다. 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산부에 의해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심류 부흥사이신 리차드 로버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리차드 로버트 목사님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오랄 로버트 대학의 총장으로 또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특별히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엘리아의 영감이 엘리사의 갑절을 입은 것처럼 아버지가 심류 부흥사인데 아들에게 그 심류의 역사임에서 많은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고침 받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저한테 원고를 안 주셨어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직은 병 고치는 설교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두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해서 맞이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제 생에서 참으로 축복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공원에 와서 CGI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이 성회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모든 지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이 CGI의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신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으신 영적인 멘토,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그 아버님이 또 저의 개인의 스승이기도 하고 멘토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서 40년을 아버님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와 닮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여러분이 저를 보셨으면 저의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을 믿습니다. 저는 19살때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셨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스포츠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을 믿습니다. 성경 말하기로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마음 삶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다. When I got saved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The Holy Spirit came in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And bore witness with my spirit that I am a child of God.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Well, if he's in me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then what is he doing?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The book of Romans gives us the answer. 로마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Romans tells us that he is in us interceding every day.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He knows the mind and will of the Father.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He also knows our deepest desires, our hungers, our yearnings.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깊은 간구를 아시기 때문에 And he is praying seven days a week, 24 hours a day in a straight-line prayer to God. 성령께서 일주일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쉼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And by an act of our will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we can tap into the Holy Spirit's prayer. 우리는 성령의 기도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And we as Christians can pray in tongues at will.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하며 우리의 의지를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Anytime, night or day, we can pray in tongues.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And then we can stop and pray in our own language.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나의 말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And when we do, 우리가 기도할 때 God gives us understand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He gives us new ideas and new concepts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He gives us new and innovative ways of doing things. 그리고 우리를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I believe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my life.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의 능력을 믿습니다. Amen. I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sowing and reaping. 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믿습니다. Abraham was the first man to sow a seed. 아브라함이 처음째로 그 믿음의 씨야를 심은 사람입니다. He understood who God was.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that he was most high, most high, most high. He was most high. He was the one who delivered us from all of our enemies. And he possessed heaven and earth.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못 소유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when Abraham understood who God was,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He understood who he was.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있었고요. And that caused him to sow a seed unto God.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씨야를 심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nd the Bible tells us to plant our seeds unto God.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받아서 믿음의 씨야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Our love, our love,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도. Everything we do is a seed.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씨야를 심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For life, life begins with a seed. 우리의 생명이 이 씨야로부터 시작됩니다. You and I came into this world because a seed was planted into our mother's bodies. 여러분이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어머니 속에 씨야를 심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So therefore life is in the seed. 그래서 생명은 씨야를 심으십니다. And Jesus himself was referred to as the seed of the woman. 예수님도 여인의 자녀로 씨야를 오셨습니다. I believe in planting seed. 저도 씨야를 심고 있습니다. Because when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God opens us the windows of heaven.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물려줬습니다. And he pours us out a blessing so much that there's not room enough to contain it. 우리가 담을 수 없도록 큰 축복을 우리가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But he doesn't stop there.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He rebukes the devourer for our sake.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감생을 물리쳐주십니다. The word rebuke means literally stop it. That's enough. 그리고 야단친다고 하는 것은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When Jesus was in the boat on the storm-tossed waters of the Sea of Galilee.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맞으셨습니다. And when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Master, don't you care? We're about to drown. The Bible says that Jesus awakened from his sleep. And he walked to the bow of the ship. And he stretched out his hands and rebuked the winds and waves. What he literally said was, You stop it, that's enough. That's what the word rebuke means. When he went into Peter's home, and his mother-in-law was sick with a fever, Jesus went into her.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he rebuked the fever. He literally said, Fever, you stop it, that's enough. The word rebuke means stop it, that's enough. And when we bring our seed to God, that's what he does. He says to the devil, You stop it, that's enough. Yeah, 멈춰라, 이만하면 됐다. That's my child. They're sowing unto me. And when they sow unto me, I pour out my blessings upon their life. I pour out my blessings upon their life. I believe in seed sowing. You take a little seed. And it seems to be so small in the natural. And you dig a hole in the ground. And you put the seed in. And you cover it over with dirt. And you add some water. And you step back. And something begins to happen. The dirt begins to talk. And the dirt says, Hello, seed. Ah, see ya, sir. I'm up here, you're down there. I'm bigger than you. I weigh more than you. And you're never coming up. But there's something about God in the little seed that causes the seed to begin to talk.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앗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And the seed says, Hello, God. 하나님, 안녕하세요. Hello, dirt. 어, 흑아, 안녕. I'm down here. 난 밑에 있다. But I'm coming up. 그러나 나는 올라갈 거야. Alleluia. And while the dirt is having a nervous breakdown, God is causing that little seed to come through the dirt. I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sowing and reaping. And I believe in the healing power of God. What God did in Bible days, He's still doing these days.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역사하시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옛날에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He said, I am the Lord that healeth thee.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외인이라. We sang it just a few moments ago. 우리가 좀 전에 말을 했습니다. You were singing in Korean. I was singing it in English. 여러분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저는 영어로 찬양했습니다.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는 하나입니다. Are those just words or do we believe them? Are we ready to put those words to the test? Because the full gospel is not only preaching and teaching. But the full gospel is God's word being confirmed with miracles and signs and wonders. I believe in the preaching of the word, the teaching of the word, and miracles following. If you study the Bible, you'll find that you'll find that Jesus spent two-thirds of his life on earth healing the sick.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 사약이 병고치는 사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e was either on his way to heal somebody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병을 고치시고 or he was there healing them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고치셨습니다. Or he was on his way to heal somebody else. Jesus is a healing Jesus.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Say that with me. Jesus is a healing Jesus.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Say Jesus is a healing Jesus. 다시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That's the Jesus that I know.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Why don't more Christians pray for the sick? 왜 많은 사람들이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Have you ever asked yourself the question why don't more people pray for the sick?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Why are there only a few in the world who stretch out their hands and pray the prayer of faith? 왜 예수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만이 병든을 해서 손을 뻗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I'll give you the answer this morning.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because most Christians are intimidated. 대부분의 그리스도들이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Most Christians are afraid to stretch out their hands and touch someone. 그 손을 뻗어서 누구 이렇게 touch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and they say what if it doesn't work? 만약에 손을 얹어서 딱 아무 일도 아니라면 어떡할까? 그럼 내가 참 내가 실패한 자로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병을 고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친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손을 얹습니까? 목사님 자격이 오르세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손을 얹겠습니까? 그냥 손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죠? 손을 뻗어서 만지기만 하면 되죠. 이것은 무슨 과학적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터치하는 거 만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내를 만질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손을 얹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모든 질병은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은 come out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할렐루야. And when I do 내가 이렇게 행할 때 the power of God comes. Amen. Stand up on your feet for a moment. Turn and face someone put your hands out like this and prepare to touch them. Don't touch them yet. Don't touch them yet. And you're not going to give them a high five. No, you're going to lay hands on them and you're going to pray. Well, what will I do? What will I say? Let me tell you what to do. Because when I'm finished this morning, you will never ever be intimidated to lay hands on someone and pray. hold your hands out. Don't touch them yet. Now, when you pray, pray something like this. You don't have to use these exact words, but something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Father, I come against this sickness, the disease. I come against this attack of the devil. I rebuke it, and I pray for healing. Now, you don't have to say those exact words, but something to that effect. when I count to three, when I count to three, lay your hands on them, and pray a brief prayer. And then I'll stop you, and you're going to be amazed what's going to happen. Are you ready? One, two, three. Lay hands and begin to pray. Jesus, I set my faith with you for healing from the crown of your head to the soles of your feet in Jesus' mighty name. Amen. Every sickness, every disease, come out. Amen. That's it. That's wonderful. Now, stop. Everyone stop. Now, look at me. Now, how many of you can say, when someone just laid hands on me, I felt the power of God? Now, look at the hands. Now, quickly turn to someone else. And on a count of three, lay your hands on them and pray just like you did. One, two, three. Begin to pray. That's it. Just pray. Release your faith. Expect a miracle. The Bible says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All right. Now, turn around, look this way. How many of you can say, just now when someone touched me, I felt the power of God.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채냈습니까? Hallelujah. Hallelujah. Now, raise your right hand say this out loud after me. Never again will I be intimidated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To lay hands on someone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and pray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for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기를 I shall lay hands up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of her. Hallelujah. Give praise to the Lord. Be seated please. Now, let me give you one more way to pray. Because sometimes it is impossible or impractical to lay hands on someone. Perhaps the timing would not be right. Or it might not be received well. There is another way to pray for people without touching them. And it is called sending the word. The Bible says he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 and delivered them from their destruction. The Roman centurion said to Jesus I need you to heal my military aid. The Roman centurion said to Jesus I need you to heal my military aid. He was very ill. Jesus said I will come and I will lay my hands on him. But the centurion said it's not necessary for you to come. For I also am a man under authority. And I say to this soldier you go and he goes. Or to this one come and he comes. Or to this one do this and he does it. But Jesus I recognize that you have authority above all authority. And you don't have to come. You just send the word and my military aid will be healed. Jesus marveled. He said I have not seen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하로 고침을 보냈습니다. 가라. 가보니 이미 그 부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Take your hands like this and say I send the word. Say I send the word. Stand up on your feet. Find someone else that you did not lay hands on. Turn toward them. Turn towards someone else. Put your hands up. Now the only difference is this time you're not going to lay hands on them. You're not going to touch them. You're going to send the word. The prayer you pray is the same.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꼭 손을 얹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에 손을 얹거나 말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방법론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엔 상대편을 다시 send the word. 하나, 둘, 셋,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begin the prayer. I send the word to you. I send Jesus' name. I send his word to you. I curse the sickness. I rebuke it. And I send his word to you.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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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urn back around. How many of you can say just now when someone sent the word to me I felt the touch of God. Hallelujah. It's a different method. It's not any better. It's just different. 방법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A prayer cloth. You may be seated. You may be seated. You may be seated. A prayer cloth is another method. A prayer cloth is another method. 언ze you may be a prayer cloth. The prayer cloth becomes like your hands. The prayer cloth becomes like your hands. The prayer cloth becomes like your hands. And when you pray over it. When you pray over it. You may be seated. It becomes dangerous. Because it has your prayers in it. 기도가 들어갈 때 기도가 안 들어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손수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접촉 장소이지 병원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바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기름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원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것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접촉적임일 뿐이지 손수건이나 기름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느 부분과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또는 그들의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사업이나 또 직장에 있어서 그의 또 사역에 있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 좋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 역사고요 우리가 능력을 더해주고요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선포할 때 또 우리가 손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병이 고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라 드리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다 올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손을 얹은 자 안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리차드 목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남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쉬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근척 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으신 여러분 오늘 병고치는 일을 해서 좀 놀라셨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병도 고침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방아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몇 번 왔다 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기적이게 될 것입니다 2층에서 아래층에서 부속 성전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도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서신 분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복으로 여러분 구원의 인도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안주셔서 결식하도록 하시고 헌금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 가장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가정의 병, 사업의 병, 직장의 병이 다 출현 받도록 주님의 이름을 샘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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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헬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헬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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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빛나시거 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구가족이 운어받을 수 없으십니다 여수 은혜는 없으십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구가족이 운어받을 수 없으십니다 여수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가하느라 주의하시길 믿습니다 오 집들의 생길 믿습니다 우릴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니 우리의 욕실을 치유하시니 우리의 삶격을 치유하시니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치유하시니 우리의 자녀가 치유하시니 우리의 생활이 치유하시니 우리의 욕실이 치유하시니 모든 질병이 치유하시니 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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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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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우리를 친하신게 감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성인을 받으려면 주여 우리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우리 우리 우리의 탄력한 믿음의 용사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주여 우리를 치라여 recurso 주여 우리만의 시 Dreharonio 주여 주님만으로 봅니다. 주님 부담입니다. 주의 놀란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로 합격여inte 우리 삶에게 뛰어질 يع Ein George 할렐루야 하레ora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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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몸이 아프지나 앞에 자리에 손 주시고 문자와 손을 갖고 subs는 가슴에 손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모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니라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메시지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담대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엽쓰고 담대히 악하는 세력을 꾸짓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라 예수의 명호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게 싫어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라 예수의 명호는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예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라 예수의 명호는 심장병에 물러갈지어다 위장병에 물러갈지어다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척추지지도 떠나갈지어다 고력과 당겨도 물러갈지어다 목이 분배에 출현받아라 나사라 예수의 명호는 불임증도 치료받을지어다 악성 총량과 암흥물로 가라 마음의 염려구의식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라 예수의 명호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기적을 감사하고 예수의 명호으로 기도드립니다 심한 불안에 떨고 온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위에 더부룩해서 항상 배가 부어있던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암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올 때 한쪽 다리를 절면서 왔는데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역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까 치료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미 많은 치료함을 다 받았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으킨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뵙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하나님 장중에 품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이날 주님처럼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 찬이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차드 로버츠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낸 병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바른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석껏 예비한 준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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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신여 인도해 주의 온전한 기능과 보도 서로 도움며 살아가리 우리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고통은 함께 우리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서로 도움며 살아가리 장립 12주년 기념 굿피플 데이와 굿피플 후원음악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 예배와 금요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성울령국 오순절 성령학교 및 마더스트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실업인 선교연 앞에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63시티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이용원 목사님의 신간 사도행전 강의집 5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세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세신자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세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저윤기 목사님의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신 리차드 로버트 목사님, 다음 주에 나이지리아 가서 성회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주시도록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하신 CGI 데리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ur CGI 데리개 우주프리 스탠더. 우주프리 스탠더. We more than welcome all of you. 우주프리 스탠더. 박수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our service. May the Lord bless you with all of you. Okay, you may be seated. Let us stand together. Stretch your hands out toward this offering. 앞을 항해서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물 11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고 우리를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시작을 심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심고 믿음으로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추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심절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치게 되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언하니 모든 병은 나오라!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라! 내가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느라! from your head to your feet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every pain 모든 질병은 every cancer 모든 암은 every sickness 모든 병은 and every disease 모든 질병은 heart beat normally 심장은 정상으로 뛰게 될 자다! 고혈압 당뇨가 정상이 될 자다! 아프라이티스 come out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let the blood may flow normally 그리고 혈액이 정상으로 순환될 자다! every mass every growth every tumor dissolve 모든 종양 모든 암은 떨어아라! be healed 치료받으라! in every area of your life 온 삶의 모든 부분에 잘못된 것을 치료받을 자다! 아맨! I expect it 내가 믿고 바라본다! I trust God for you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맨! and I believe for your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이 이 마음을 믿습니다! 아맨!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맨! Now lift your hands unto the Lord 우리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시 바랍니다 Father 하나님 아버지 I thank you for this tremendous service this morning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For your Edoful Gospel Church 이 여의도 숲 목결에 감사드립니다 I thank you for my dear brother in the Lord Dr. Cho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I thank you for the CGI this week 이번에 CGI 대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I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on our life 우리의 삶의 축복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And now my dear friends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I dispatch the angels of the Lord to encamp about you 이제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And to keep you safe from harm, sin and danger 이 죄와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I plead the precious blood of Jesus over your life 예수의 보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I call you the healed of the Lord 예수 치료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I pray over you today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for God's richest blessing in your life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and I declare by faith 믿음으로 명하노니 that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뭔가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In Jesus' name Amen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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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마시고 뜻을 빌어치니 이동하여 숨주시고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옵시오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생 저의 영원 영원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에 함께 하기를 국민의 충만함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기름의 심으로 넘치기를 마귀를 멸하는 능력에 함께 하기를 우리 함께 하기를 지금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기를 아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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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